워리어로 바뀐구요? 다음 미션은요? 다음 미션은 그냥 데미지 데미지를 많이 줘라 승마토 데미지 많이 줘라 어어 아아 내 감면 내 감면 피해주시고 워리어 크로스라인 오 반격기 나이스 잘하는데? 어어 바꿨네 또 바꾸게 해야지 허접들은 나와 잔챙이들은 나오라고 나와 이녀석 일어라 일어라 왼쪽 왼쪽 잠깐 헐꺼검 기술좀 보자 호건형님 타치 점령 나오세요 기술좀 써보세요 도망간다 어디 타치하네 저 녀석 빠지는거 봐 타치당할까봐 화허 빅쿨 안중하죠 호건형이야 나 호건형이야 아왜왜왜왜왜 시누리차 기술이 아무래도 레그드랍같은데 안돼 타치하면 피니쉬 떴다 피니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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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한테 한번 써봐야겠다 일어나지마봐 잠깐만 일어나지마보라니까 잠깐만 누워봐봐 피니쉬좀 써보게 일루와 일루와 어디어디어디어디 어디어디어디 일루와 일루와 하하하하 어어어 좋아 피니쉬 기술좀 태우자 피니쉬 안떠 아잠깐만 일어나지마보라니까 자꾸 계속 일어나네 이 녀석이 됐다 피니쉬 피니쉬 들어갔어 뭐야 안들갔네 안들어갔어 바꾸라고 했지 바꾸라고 했어 안했어 쟤네들끼리만 바꾸네 쟤네들도 피 빼놔야돼 결국에 쟤 바꾸게 할라면 됐다 피니쉬 됐다 오케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잘 안들리 레그드랍일 듯 레그드랍 피니쉬 기술은 레그드랍이네 크로스라이 어딜가려고 귀좀 채워도 나 시그니처 떴다 시그니처 일루와 일루와 시그니처 어떻게 하는거야 시그니처 서있을때 하는거인데 바꾸라 바꾸라 피포스웰보 아 달리면서 하는거네 오케 들어갔다 피포스웰보 달리면서 하는거네 달리면서 얘도 피가 많네 근데 바꾸라 타치해 왜 안바꿔 쟤랑 한명은 그냥 완전히 완전히 없애버려야되나 나오지말라 그러지 형이 이놈 또 나왔대요 이놈 또 나왔대요 또 맞으려고 나오지말라지 형이 어? 나오지말라고 타치하라고 형이 몇번을 얘기해요 일어나 일어나 머리끄덩 잡아 일어나 일어나 가서 타치해 타치 가서 타치하라고 타치해 가서 나도 워리어랑 좀 타치해야겠다 체력이 없기 때문에 아 왜 쟤랑만 타치하지 이놈이 피가 너무 많아서 그래 이놈이 피가 너무 많아서 그래 이놈이 피가 뺏어야겠어 워리어 좀 약하다 아 그래도 포근 형님은 센데 주먹 하하 망격기 그래도 워리어 지 캬아 내 생각인데 이놈을 때려놔야돼 그래야 타치를 못하지 쟤랑 야 일어나 이제 쟤랑 타치해 일어나 일어나 이제 타치할 사람 한명밖에 없다 슬롯도밖에 없어 야 구속으로 가 타치해 가서 타치해갖고 와 한명밖에 없어 일어나 빨리 어 이 녀석이 타치를 안해 이놈아 타치하라고 해 해봤더니 아 이 녀석들이 이걸 귀찮게 하하 어 어 워리어 약간 우습해 보이는 것 같아요 어 워리어 자리가 안좋아 어 자리가 안좋아 이 녀석 그냥 피나 빼놓자 시들이 적었고요 꺼져야 꺼져 야 타치해라 타치해라 소쪽 ай 아오호 음 일어나 일어나 아 타치해 생각하지 말고 아유 그냥 죽어라 그냥 이 녀석 안되겠어 그냥 타치 없어 너 그냥 그냥 피 없을때까지 맞아라 그냥 피 없을때까지 마주셔서 울려 저기 호건형 심심해한다고 호건형 아이고 호건형 따하이 그냥 가서 바꿔와 알겠어? 가서 형들 불러와 됐다 가서 타치할거지 타차로 간다 지금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꺼져 됐다 타차살 한번밖에 없어 이제 바꿔와 좀 그렇지 호오오오 이거 힘드네 이거 드디어 나오네 호오 이 녀석이고 니가 왜 안나와 애들 애들만 시키고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 왜그래요? 니가 직접 나서야될거 아니냐 어? 아이 꿀밤이란 빠져라 이 녀석아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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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이리와 왜 안나왔어 왜 말할때 나왔으면 더 살살 해줬을텐데 왜 안나왔냐고 말해보라고 일로와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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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놔 놔 놔 이 녀석아 어어 이 녀석이 어 좀 하는데 역시 교수랑 어휴 쉽지않은 녀석이 어이거 자아 이 녀석이 안돼요 호곤 형님 위험합니다 거기 위험한 자리에요 형님 일어나야되요 형 어 어 형 호곤이다 이거 퐈하하 탁 탁 퐈하 로프 반동하면되요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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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저 공룡이 왔지 또 또 타치하네 이 녀석 이 녀석 너 어디서 말라그랬지 어 어디서 말라그랬지 이리 대머리 이거 안되겠어 이거 너 그냥 보내야겠어 이리왈리 그냥 끝내야겠어 다시는 타치 못하도록 해주지 다시는 다시는 타치를 못하게 해주마 피를 그냥 아예 없애버릴거야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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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 타치해 이제 업지피 한번 쉬어야겠다 호곤 형님 타치해 타치 안해? 생각하지 말고 타치해 오케이 어 호곤으로 태그해야되네 아 호곤형으로 해야돼 호곤이 주인공인가봐 아 어어 막고 때리고 로프 반동 오케이 됐다 빅붓 너도 해머링 들어오지말라그랬지 뒤에 워리어가 해머링 워리어하고있어 내가 좀 처리할게 어 왜그래 굳이 의자까지 쓸 필요는 없잖아 이놈들 이놈들 홀콕은 모래뿌렸네 모래뿌렸라 심판이 부분도 안걸렸어 그 다음에 레그 드롭 핀 AC 슬러터 오케이 레그 드롭으로 끝내래 레그 드롭 핀 슬러터 이 라이티 흠 나이 recon 현대가 안되는구만 이번 미션 좀 쉬웠다 그래도 헐포건이 세네 NGTV 해달림 패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2시 넘은데 추천 제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릴께요 여러분들 헐포건이 반중 반중 헐포건이 어 피닉이 성공시킨 다음에 핀 표시가 뜨는 피닉이 셔틀이 있는데 바로 핀 버튼을 누르면 고유의 핀 동작이 나온다고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아지 어디갑님 중계말씀 29개 감사합니다 의자로 쫓아내었 8년뒤 에임먼스 8년뒤에 워리어가 또 나온거에요? 어 어 마초맨이다 8개월 아 맞다 에임먼스 8개월 어 8개월 뒤에 나왔단 말이야 아 죄송합니다 실수할수도 있지 돈 떨어지도 나왔다고? 뭔소리야 돈 떨어지도 나왔다고? 뭔소리야 왜? 와처맨이랑 같이 됐어? 왜그래? 워리어 타락했네? 왜그래 워리어 진짜 돈 떨어진거야? 왜 같은편댐 랜디새비지 선혁이야 쟤? 나쁜놈 아니었어? 나쁜놈같이 나 어렸을때 어 빈스맨 마흔이다 쓰읍 랜디새비지 선혁이야 쟤? 나쁜놈 아니었어? 나쁜놈같이 나 어렸을때 어 빈스맨 마흔이다 쓰읍 어? 끝난다 뭔데 시나리오? 에슬매니아 12 방금 쇼마이클스 본거같은데 기쁜탓인가 끝났나? 아냐 한번 더있네 시나리오가 9개인가 그러거든 워리어 시나리오 얘는 누구에요? 왜 트리플에이치야? 트리플에이치 옛날에 이랬어? 헌터 하트 헴슬리 그 트리플에이치네 뭐야 컨셉 왜이래 유비시설이야 아 흑역사 트리플에이치 유비시설 멜깁스인줄 알았댔 멜깁스인 그 영화 그 뭐죠? 도끼 던진 영화? 그건줄 알았어 아 옛날에 이게 물 뿜다가 이런거 보니까 웃기다 귀족 컨셉이야? 브레이브하트 말고 그거 아들이랑 같이 나오는거 있잖아 아들 두명이랑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막 돌 던지고 막 아 패트리오틴가? 으하하하 트리플에이치 왜그래 어 생수 어디갔냐고 생수 녀석이 잘못이 컨셉이 중요해 그러니까 이런거 보면 압클리카 방송 생각난다니까 컨셉이 중요해 간다 오늘도 화려한 옷을 입고 왔어요 갑니다 흔들러 갑니다 요크셔테리오 우리의 요크셔테리오 우웨 자킬 킬 도망진 킬 킹 다 뺏길래 가자 8개월 뒤에 나온 오리오가 체력이 너무 안좋고 게으르고 연습을 안한다고 해서 퇴출당했대 트리플 H 오오오 새로운 6인여서 신라리오 모드에요 지금 처음부터 맞고시작하네 오오오 폐디그리에 야 여기 폐디그리다 Advance 오오오 하지만 괜찮아요 움직임이님깐요 트리플 H의 페디그리가 통하지ánt 안통이애인여서가 호오오오오오 쫄랑쫄랑쫄랑쫄랑 난 강하다 난 워리어니까 오케이 울티메이트 스플래시 그 다음에 이겨라 울티메이트 스플래시가 뭐죠? 뭔 기술이야 피니시 아 워리어 피니시 자 이거 넣고 호우 지금 벌써 끝나진 않을거 같은데 피니시 한번 해봄 둘다 넣었으니까 한번 넣어봄 아 로프 브레이크 아직 피가 많이 있어서 끝날 때는 멀었어 트리플 H 저 때도 놓으면 좋다 차아 일루와 똥치미야 이거 원래는 바로 끝나는데 내가 역사를 바꿨다고? 전현숙이 일어나는거 어떡해 떴다 스크래처 아이 뭐야 아 원래 트리플 H가 3층만에 끝나? 어어 허접이었구나 어어 잘하는데? 트리플 H가 역사를 바꿨다 어어 날쎄다 날쎄 오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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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후레데시 그대로 후 아! 뭐야 로프베이크! 일로와! 자꾸 끄는 거 있어 일로와. 가운데로와아 억울합니다 이거 먼저 유비 녀석이고 멜 깁슨 녀석 크로스 타임 저걸로 바로 끝내야지 미션 완료하는건가? 금방 차네 금방 차네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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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서 해야돼 가운데서 기술해야돼 내가 다한거야 엄청 빨리 차 걸렸다 오케이 와 완전 허석치기드네 이젠 됐다 됐죠 이제 이제 가면 되겠지 나이스 워리어 복귀전이라 쉬운 상대를 붙여줬나봐 팔결만이 와가지구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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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고맙습니다 이 아..그래요? 협회랑 충돌이 많아서 거의 퇴출당하고 버릇없이 워리어라는 상표권 저작권을 자기가 다 먹으려고 하다가 욕먹고 자식들 이름으로.. 자식들 이름도 워리어로 개명하면서 자식들에게도 외면당했다고? 자식들 이름을 워리어로 모든 능력이 역사적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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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사적 체력이 안좋아서 빨리 끝내는 컨셉 끝났다 이제 전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 그는 너무 멋있었어요 울팀 워리어 그 녀석은 대단한 녀석이었지 그 녀석의 역사 워리어야? 저 워리어예요? 어어 명예의 전당 오르고 완전 늙었네 이 다음날 사망하셨어? 어? 와 오케이 왜요? 워리어예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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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장마비로 심장마비로 그랬구나 와아 야 늙어서 딱 나오고 좋아하는 팬들이 아직도 있고 진짜 좋겠다 그쵸? 포레버 음 그래서 시나리오가 나온거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